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폴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회화 13번째 식당에서 하는 대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3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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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미시오시겠습니까? 3사람입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3사람입니다. 3사람입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3사람입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8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9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9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10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10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10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11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11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11시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오늘 밤은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 사절 되니요. 새벽냐 베이츠럼 그 시에 며시다 자랄 때. 그 사절 되니요. 새벽냐 베이츠럼 그 시에 며시다 자랄 때. 메뉴 좀 갖다 주십시오. 메뉴 메뉴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제 왜 브랄리? 왜 우제 왜 브랄리? 미안합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집인이집 이슈니 리셀 이집인이집 이슈니 리셀 초청하는 만한 것이 있습니까? 스토브이 문의에 파샤벳 두에째 스토브이 문의에 파샤벳 두에째 문의에 이 가학에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토브이 문의에 십아 스토브이 이렇게 스토브이 여기에 스토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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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맥주 한 잔 집시오, 다이씨 문에 빠져라 스타빈 비바, 다이씨 문에 빠져라 스타빈 비바. 자, 보드 주 한 잔 얼마입니까? 과다, 스타빈 비바, 다이씨 문에 빠져라 스타빈 비바, 다이씨 문에 빠져라 스타빈 비바. 저는 아이아몬을 찾아서 아이아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디저트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스토브위 하치 잊에 나 드셔드 스토브위 하치 잊에 나 드셔드 커피 차를 주세요 카페 빠져드시다 차에 빠져드시다 오늘은 식당에서 하는 대화를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